농협입니다. 참외재배법입니다. 10년동안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꾸준히 만들고 있는 자료입니다. 매년 조금씩 내용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제 기준점이에요. 저는 농민들께 표현을 해요. 자기만의 기준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이미 이 재배법을 하시는 농민들이 아무리 못돼도 70분은 됩니다. 70분은. 그중에 50분 정도는 정말 전적으로 이걸 따라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표현을 해요. 매대표 덕에 각 공판장 5등 안에 들게 되었다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실 때부터 반 넣을 때까지 계속 1,2,3,4,5등 그 안에 먹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자, 보자. 일단 제가 늘 표현하는 거. 토양시설, 물, 온도. 물은 이제 물이고 온도는 시설 내 온도입니다. 자, 습도관리, 뿌리, 순, 열매관리. 그리고 꽃, 열매관리. 자, 우리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꽃과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어떻게 할래?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다. 여기에 맞는 재배법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온, 적정 온도, 고온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흰가루는 절대 저온에서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자, 건조해서 확실히 많이 형성이 되었다. 이게 팩트죠. 자, 이렇게 하여튼 온도 대비, 개폐, 천장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거를 한 페이지에 다 넣기 위해서 제가 엄청 압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에는 제가 이제 슬쾌치부 거기다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A4 자료를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한 열 장 정도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각 달마다 흐름을 다시 만들 거예요. 좀 더 더 압축을 해가지고. 자, 왜? 제거래처 농민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분들이 잘 돼야지 제가 먹고 사는 거니까. 자,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비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이, 안돼. 비로는 그냥 비로일 뿐이야. 그래, 비로 주는 법, 물 관리하는 법, 온도 관리하는 법. 아, 이 모든 부분이 다시 개입을 해야 된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육묘도 관리가 필요하고. 자, 일단은 뭐 육묘, 비로, 그리고 이제 정식비로 이런 식으로 제가 포인트를 잡긴 잡았고. 자, 그리고 이제 수정 전, 그리고 수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비로 주는 방법도 제 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표현하는 거. 아, 정보, 사람, 자재, 활용. 이거를 농민들이 해내야 된다. 자, 누구나 다 같은 겁니다. 자, 참외농사는 참외를 많이 따서 돈을 많이 한다. 그게 일단은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물만 잘 줘도 순의 양, 꽃, 열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을 된다. 왜? 강합성. 기본적으로 우리는 식물은 강합성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강합성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일단은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 물, 온도, 이산화탄소. 이게 먼저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CNU. 자, 비로지를 어떻게 할래. 여기에 따라 이제 폭발적으로 강합성이 결정이 된다. 자, 어느 정도 강합성만 되어도 충분히 꽃과 열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자,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맞춰 낸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쉽게. 그리고 이제 각 달마다의 흐름도 농민들이 좀 더 더 계산을 해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 10m 없으니 몇 개 땄노? 고민한 거 얼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동에 얼마 돌아가노? 이게 팩트죠. 10m가 기준입니다. 10m가. 자, 이해가 되죠? 이거의 시작점은 정식 날짜가 시작점이에요. 정식 날짜. 물론 육며가 시작점이지. 자, 아, 토양 만들기가 시작점인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어져 있는 톱니바퀴라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하여튼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저의 물질하는 방법이지. 수정해놓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만든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내년에는 제가 초반에 호호투 대신 그냥 미리 근 액상을 넣을게요. 왜? 호호투 자체가 세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누가 뭐래도 1월, 2월 참에 달고 2, 3월. 이건 2, 3월 하는 거니까. 2, 3월에 좀 더 순을 잡아주는 게 현명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열매가 증가하면 다시 호호투에 고토를 넣어서 밸런스를 잡을 겁니다. 자, 이게 따지면 2, 3월. 이게 3, 4월 이렇게 보면 되나?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4, 5, 6월 때는 1, 2, 3, 3, 4차까지 넣어서. 자, 이게 농협 막가리죠. 이런 식으로 지은 시스템을 돌려갈 생각입니다. 자, 빌어주는 시스템. 한기지 하는 시스템. 그리고 열매 다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다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백동, 천동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백동은 10억이고 천동은 100억입니다. 시스템만 있다면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돌리면 되니까. 음, 정보, 사람, 그리고 자제 활용. 이해가 됩니까? 자, 강압성. 여기서 시연률. 결국은 우리는 이 시연률을 어떻게 만드냐. 소위 말해서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 거기에서 이 로얄젤이. 열매, 꽃과 열매의 결과물이 폭발적으로 바뀐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태비 내에는 유기물 내지 미생물이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양분들이 존재한다. 이것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가 태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병성의 원리. 시설이 좋은 부분에서 확실히 뿌리의 범위랑, 뿌리의 양이랑, 그리고 이제 온도의 변화가 좀 더 나았다. 이런 부분들. 자, 기비, 추비. 자, 이렇게 다 흐름이 존재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순의 양, 열매량, 그리고 꽃이 계속 오냐 안 오냐. 그리고 입 색깔이 어떻냐, 입 두께, 신초의 굵기가 어떻냐. 이런 걸 봐가면서 물을 한 번 더 줄래? 질소를 한 번 더 줄래? 자, 이런 걸 우리가 가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순의 양은 결국은 물 주는 방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자, 네 물 몇 줄 주노?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자, 강압성은 되었는데, 꽃은 만들어졌는데 꽃이 안 피면, 자, 물 주는 간격, 맹물 한 번 더 줄까 말까? 이런 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온도, 열매 대비 물 간격. 아, 그렇지. 온도가 높냐 낮냐, 그리고 열매가 많냐 적냐. 이런 거 대비 물 간격을 다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자,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도 다 해본 것 같고. 자, 물론 아직도 저는 정점은 아니에요. 하나의 여정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건 10명을 맞았을 때 7명은 아, 배드표 정말 고맙다. 이런 표현은 듣긴 들어요. 그 중에서 소용히 말해서 한두 분은 정말 고맙다고 표현하고. 물론 여전히 두세 분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건 제 영역 밖이에요. 왜? 그분들은 토양관리, 시설관리, 그리고 물주는 방법, 온도관리, 그리고 습관리, 그리고 이제 잎줄기, 꽃, 열매, 뿌리 관리, 이 모든 관리를 안 해요. 거기서 절대 아무리 같은 비로를 넣어도 이 큰 관리가 안 돌아가면 결국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났다. 그게 결과물입니다. 자, 아무쪼록 많이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시길 바래요. 자, 항상 같은 표현입니다. 작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진짜 이거 좋은 자료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자료예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쉽게 오픈을 안 하는데 왜 하냐? 정말 우리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주 참여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제 결과물입니다. 자, 많이 많이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